2020년 7월 달마토 입니다 이게 8월 1일 인데 우리가 한주 늦췄기 때문에 7월 달마토에 해당됩니다 2020년 7월 달마토 저희가 벌써 우리가 두 달 쉬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로 따지면 지금이 딱 만 1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제주도 워크숍은 상황리에 잘 치렀구요 못 오신 분들은 많이 야골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천 대학 부지도 보셨고 올 지나고 내년에 되면 지난번 워크숍 때도 제가 인사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거기에 과연 대학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제 스스로가 그날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반응과 또 그리고 정말 허심탄회한 말씀 이런 것들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져야 되겠다 돈 많이 모십시오 져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제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돼지 저금통을 노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러 다니겠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한국 사마천학회 쪼말자 중국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제 유튜브인 김영수의 쪼말자 중국이 멤버십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후원회장님께서 최고 단계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고 또 몇 분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저 오른쪽 보시면 김영수의 쪼말자 중국 구독중 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가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동그랗게 원 표시되어 있는 거 거기 그걸 눌러서 그쪽에 매뉴얼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의 가입 단계는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네 단계는 액수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멤버들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멤버십만을 위한 구독 가입을 해주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대개 이런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는 먼저 그분들한테 듣게 하는 그런 특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오프라인 강의 초청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면은 중국 탐방 때 특별한 할인 내지는 중국 내의 호텔에서 뭐 기빈 씨를 모신다든지 뭐 이런 특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채널이 유지가 되려면은 멤버십 가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고 혹시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계시면은 힘들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치 채널 하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 채널은 구독자 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노딱이 붙어요 노딱이 뭔지 아시죠 노란 딱지가 붙어요 거의 뭐 90% 이상 다 노란 딱지가 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 정치 채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슈퍼챗이라 그러죠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바로 돈을 그 쏴주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는 뭐 제 채널은 생중계를 하긴 합니다만은 슈퍼챗을 쏟는 그런 채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채팅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고 얘기를 하고 뭐 욕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 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분 내키면은 막 슈퍼챗을 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런 인문학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 채널이 유지가 되려면은 좋은 컨텐츠에다가 이런 멤버십 가입이 가장 필요하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몰랐던 게 뭐냐 그러면은 구독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청한 횟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네이버나 이런 쪽은 클릭수래요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카운터 단위가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 올라가는데 유튜브 이거는요 10분 이상을 봐야지 구독자들이 영상 하나를 그래야지 몇 사람이 보고 갔는가 이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길게 봐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에 그냥 틀어놓고 연결해 놓고 그냥 밤새 틀어놓고 주무시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광고를 봐줘야지 효과가 있답니다 광고 건너뛰기 이런거 하면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광고까지 받아요 이게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저도 몰랐던 의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재생이 나와요 다음 이제 보시면은 스마트폰에도 다음 영상을 자동 재생해 달라고 재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pc에 보면 모두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말고 pc에 보면은 김영수 채널은 모두 재생하라는 게 있어요 이건 틀어놓고 자면 되는 거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고 조회수의 비밀도 아닌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책 이 책은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독후감 행사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김영수의 쪼말자 중국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한길서림에서 영광에서 북컨서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북컨서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보고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은 10줄 이상의 독후감을 쓰면은 쓰고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적어 놓으면은 10명에 한해서 책을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8월 31일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될랑가 안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제가 영광 한길서림에서 북컨서트를 하면서 잡았던 제목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역사의 기시감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법을 다루고 있는 입법 사법 그 다음에 검찰을 모두 다루고 있는 2000여 년 전에 관리들의 행태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검찰의 행태가 충분히 비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시감이라고 대자비라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기시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2000여 년 전에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남겨주시면은 10줄 이상의 독후감을 남겨주시면은 책을 10분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독후감 행사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한글자막 by 한효정